소비자 교육중앙회 대전시 지부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대전시청 지하철 역사에서 소비자에게 찾아가는 주제별 정보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여름 휴가철 많이 이용하는 렌터카와 항공권, 한방 다이어트 식품 주의사항과 최근 3년간 피해가 많이 발생한 헬스장과 PT 이용 관련 피해 사례 등을 중심으로 전시를 진행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소비생활 조언과 해외 직구 가이드 등을 자료로 제작해 안내하고 환경을 위한 장바구니를 무상으로 배부합니다.